아홉 말도 안하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 있자... 저 잠시만요! 저 시민이에요! 아 진짜! 잠시만요! 저 평화수호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 시민이라... 아하하하 그만 그만 잠시만 삽시다 좀 저 지하철값 비싸하고 지하철 비도 없단 말이에요 닭돌기님 안들리는데 그래그래 이리로 오세요 저랑 같이 여기 있읍시다 이리로 여기 붙어보세요 여기로 있는데 붙어보세요 이리로 오시네 저 시민이 있어보니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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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냐? 아?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정상 Hana 만약에 지금 환불할수있으면 환불하실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음 도망간다! 닭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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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잘해야 할 것 같아 자, 잠시만요. 여기 꿀잘이다 살았다 나는 트럭이다 나는 트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한 마리의 트럭일 뿐이다 나는 한 마리의 트럭일 뿐이다 왜냐하면 트럭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의 트럭이다 색깔도 비슷하니까 조심히 저기 다들 꿀팁 알고 어? 저기 다들 꿀팁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좀 꺼내주게 닭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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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닭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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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 저분 지독한 분이에요. 잘 생각하셨어요. 에이, 더러워서 나같아도 죽고 말죠. 저분 아주 저만 쫓아다니던 저, 아주 지독한 분인데... 자, 자, 이게 나가면 죽습니다. 저, 잠시만요. 공돌이... 네네네, 아이, 잠시만요. 저, 공돌이긴 한데... 공돌이... 공돌이...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저 여기 살아있을게요. 저기 누워있어야겠다. 자, 엉덩이 대고 있겠습니다. 닭돌이님을 제가 봐서 귀에 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잠시만요. 어? 아니... 산건가, 이거? 죽은건가? 아, 이게 죽었네. 이런... 아, 이게 떨어지면 땅에 닿으면 죽네. 에이... 에이... 아, 저 초록색 시청자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지독하다. 지독하게 게임한다. 내가... 내가 방송 살거야. 내가 방송 살거야. 그런 느낌인데, 약간. 저거 봐, 저거 봐. 내가 방송 탄다! 다나가! 옛날에... 그 레슬링 선수 중에 바티스타라고 선수가 있었는데... 저거 봐, 어마어마해. 저거 봐. 목숨 걸었어, 게임에. 다나와, 다비키야! 내가 하이라이트다! 아아악! 아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봐. 어마어마하다,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저분부터. 노려야겠다. 저 닭돌기님,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보이시죠? 저 무슨... 아, 잠시만요. 저... 미안. 아니, 전 닭돌기님한테 볼 일이 있는데... 저... 잠시만요. 아... 하하하하... 지금 다 들리시는 거 아닙니다. 다음 판부터 제대로 합니다. 자꾸 이렇게 대화 무시하시면... 어! 지금 다들 하느라 정신 없으신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다음 판부터 무자비하게 할 거예요. 무자비하게 할 거예요. 응? 하하하하... 좋아, 안 되겠어. 나도 대... 대화는... 대화는 없어, 이제. 아이, 적당히 하지. 아, 다행이다. 독박 쓰이겠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 정의 수호자는... 다행이다. 정의 수호자의 순위가 없더라... 안 되겠어. 이번 판부터 저도 무자비하게 하겠습니다. 대화가 해결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대화가 해결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잘 봐야 하나. 정의 수호자의 순위가 없던 ㅎㅎ 그런데, 홍냥님 마이크가 안 들리시겠어요? 아, 마이크 안 들린다고요? 아, 마이크 안 들린다고요? 하하하하, 나와라아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닉한 여성ины! 쟤 저, 잠시만요. 마이크 안 들리... 근데, 저, 잠시만요! 하하하하... 6개 스카이 TNT님 감사합니다 음... 이 일대일은 이 일대일은 기묘하구만 닭돌기용가 커플인거 같은데 알아서 좀 죽으시죠 자 다음판에 죽창 꽂히기 전에 닭돌기 닭돌기 다음판에 죽창 꽂히기 싫으면 알아서 꽁냥꽁냥 대지 말고 게임에서까지 고통을 남에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어어? 어어? 기울어집니다 계속 지독하다 지독해 지독해 네번째 닭돌기가 이겼네 아 이겨보고싶다 이겨보고싶다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정의구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침대 맺다 침대 맺다 침대 맺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싸우지 않는게 어떨까요 여긴 무너질라 이거 무너질라 와우! 와우! 성봄장 쟤가 멈춰 가만히 멈춰봐 가만히 멈추라고 이씨글놈아 어 너는 왜 불화를 조장하는 거야 어 일로와봐 불화를 조장하냐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알죠? 지금 우리 둘밖에 남지 않은게 아니라 저쪽에 한명 더 있을거에요 없네 야 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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